사월이는 게장까지 이거 못 하겠다. 거의 한 달 걸렸는데 아직도. 닦고 말지. 니들 지금 글루텐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면. 근데 박력이 낫지 않냐 그럼? 너 내가 니들 내가 샛다운을 부릅더라고. 야 나요. 한 달 걸렸다. 한 달 걸렸다. 우와. 대박. 근데 엄청 넓고 일단 튀긴 게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 튀긴 게 가고 싶었는데. 요 근래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헐 대박. 간판 날았어. 너무 예쁜데? 우와 대박. 너무 좋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7,000장 가마솥이 있네요. 7,000장 가마솥이 있네요. 가마솥이 이렇게 생겼어. 너무 좋다. 가마솥이 자꾸 열어놓으셔야 돼요.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들어가봐도 돼요? 들어가봐도 돼요? 들어가봐도 돼요? 들어가봐도 돼요? 이따가 우리 가운드야. 들어가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직 처음이라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맛있게 만들어드릴 테니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예사를 대표하는 얼굴이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한분 한분께 최선을 다하고 음식에 진심을 다와서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 맛있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식약처에서 시행하는 위생등급 마크가 있는 가게는 정말 위생만큼 밀어주세요만큼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무서워 손질을 위해서 열어놓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여러분들의 종류들이 조금 끼어 있어요 상태로 했는데 네 맞아요 관객들도 이 정도는 잘할 수 있기는 했는데 좀 더 뜨고 네 그러면 또 부처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밑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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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봉 일자를 주파하는 거예요 얘는 세척소독 어떻게 하세요? 이거 일회용이 네 네 네 네 선풍기 쪽은 가서 가까이 보니까 먼지들이 살에 자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 관리랑 그리고 또 사용하지 않는다면 덮개로 그렇게 좀 관리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현장을 다 돌아 봤으니까 점수로 더 살펴볼게요 네 일단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매우 우수 등급으로 매 종결 지으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아주 안 될 줄 알고 얼마나 주마주마했는데 하나 두 개 받으면 남들은 두 등급 받는데 나 혼자 안 하면 얼마나 서운해 그래서 속삭였었는데 다행입니다 아유 아주 그냥 후련하네 그냥 등급 유지 잘 해주실 거죠? 그럼요 열심히 해야죠 이제 이제 잘 알았으니까 오해되고 잘 지켜야지 고생하셨어요 아유 왜 그래 저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크로스 왜냐하면 어제 네 갑자기 아유 신청만 해놓으세요. 뭐 양념류도 그런 거는 보관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네, 현재는 지금 사용이 다 돼가지고 지금은 뭐 일단 식재료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개봉한 통이랑 소분한 통이 다 소진이 될 때까지는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그러면 지금 식사장 이런 거 세팅 쫙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조금 받고 공정하자고 한번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여기 들어오는 분들은 위생등급제 무조건 차고 네, 저희들도 그 부분은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희야말로 신경 써주시고 사실 등급제 받으면 이점도 이점이지만 기본적으로 위생 점검하는 것도 면제해주고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 같은 것도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이 있고 고맙게 Qur'고 5번 그리고 또 1번 저희도 10번 5번 5번 사실 저희도 3번 2번 왜 이렇게 맛이 없지? 맛이 없지. 안녕하세요. 준비 다 됐네 이제? 32g. 레토토머니가 20g 잡으려고 하는데. 이 새끼가 좋아졌어. 처음에 셀프를 만들었을 때 비교하면 훨씬 맛있었대. 먹어봐. 우리가 해봤지만 손으로 빚어서 원가가 올라가면서 회전율이 늦는 거로 가느냐. 반드 속에 집중을 하고 기계로 빚느냐.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권해드린 건 기계로 찍어내듯이. 대신 만두 속이 맛있으면 되잖아.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의상으로는 상대가 올라가면서 물이 많아질 것 같다. 이 순서는 정말 좋은데. 이 순서는 짐이 될 것 같다. 이 순서는 물이 많아진 것 같다. 이 순서는 이 순서는 이 순서는 뭐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순서는 이 순서는 이 순서는 이 순서입니다. 안쓰세요 여전히 빨리 깔렸대 여전히 계신 분들 다 어떻게든 늦게 해달라고 잘 혜택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다 달라? 내가 지고? 네. 보면 상상스럽던 언니 안 왔는데 그거는 언니 안 왔어요. 뭐고싶어요? 저희 1순위는 로벅이 있는데요. 사과만 남은 거 같은데? 사과를 아예 다이슨 쳐서 반죽이는 누벌이 못해요. 저기랑 버무려서. 넣어봐. 다 놔봐. 100g이라고 생각해요. 다 넣어봐. 그거 아니야. 옛날에 고려 때 약과를 못 만들게 법으로 정했었다는 거? 밀가루 써야지, 참기름 써야지, 꿀 써야지. 튀기야 되는 음식이라도 넣어놔. 그러니까 벌칙박이어야 돼? 너희들 지금 글루텐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면 박력하고 중력 섞는 게 낫지. 다음에 섞어봐. 네. 내가 약과 안 만들어봤고 했니? 어 뜨거웠어. 수콘 같다? 수콘 같다? 수콘 같다? 수콘 같다?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전통 약과의 느낌을 살리지만 요즘 유행하는 패스츄리처럼 여러 겹이 돼 있는 약과를 개발하려고 우린 거기다가 예산수도를 넣으려고 사과 양까지 넣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어떡하지? 4월 1일 개장까지 이건 못 하겠다. 이거 약과 그러니까 비슷할 수밖에 없네. 과정을 제대로 하려면 하루 이틀 3일 3일이 돼야 완성품이 나오는 거야. 와 이게 그러니까 원가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네. 이런 거 하나에 2천 원 받거든. 요만한 게. 이해를 못 했었는데 지금 충분히 납득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몇 개만 싸줄래? 가서 왜냐하면 거기 사장님한테 드셔보기 한 다음에 뭔가 본인도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디 가실 때요? 네. 저희가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약과를 개발하고 있는 건데 절이는 테스트 한 거고 실패한 것도 있고 사과도 넣긴 했어요. 사과 양도 예산 색깔을 넣으려고 그래서 아마 사장님, 사모님하고 평소에 드셔보시던 약과하고 다를 거예요. 그걸 한번 드셔보시고 판단은 두 분이 하세요. 저는 지겨워서 못 먹어요. 저도 무지하게 먹어서 한번 보세요. 보시고 한번 판단하셔서 조부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 아버님. 순반 중이지. 기계로 준비 안 되네? 절대 안 돼요. 집중도 초예빈. 얘도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나한테 가르치다고 하지 마. 아니, 초예빈. 아우, 머리 아파. 아우, 머리 아파. 이거 또 신경을 해? 네, 못난이 못난이. 이건 뭐예요, 신경을 해. 신경을 해 먹으려고. 이거 나 아까 안 버려야지. 계속 만들어서 간식을 해. 신경을 해 먹으러 가세요. 네, 같이 먹으면 다 돼요. 간식을 해. 약간 옛밥 이상, 신경을 해. 온다리. 온다리. 신경을 애들이랑 먹으려면 내가 얼마나 나쁜 아빠냐. 온다리, 온다리. 신경을 해 먹으러 가세요. 진짜 맛있지. 이 놀이 계속 하니까 바다로워진 거지. 난 신경을 해. 대박. 신경을 해. 다 된다. 신경을 해 먹으러 가세요. 아, 아까운데. 저거 버리지 마. 머리도 안 버려, 내 면이. 안 버리도. 팀에 끼이고 싶고, 그리고 자랑스럽고 그래가지고 일일이 개개인을 다 소중하게 대해주시는 거 봤을 때 감동했을 때, 솔직한 얘기로. 저는 약화를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진짜. 안 버리지 마세요. 나머지 재룡이 할러뜨리가 완ermaoderпи pigeons. rep 나 tới 쪽으로 뽑으려고 했잖아. 해 Stark에서 갑자기 밥 들어왔어. 지난번에 1월 9일 오픈 전에 예행연습을 했듯이 오늘 사실 예행연습 날입니다. 마지막 전날 점검 겸 그런데 오늘 개인 방송 하시던 분들 지금 새롭게 오픈하는 매장들은 저희가 다 그전과 동일하게 더북 코리아에서 이 모든 식들을 다 부담합니다. 단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던 매장들은 직접 무료로 서빙한다고 해서 감사하게 받았고 제주도에서 낚시모자 분갈치 생물로 사셔도 되죠. 이거는 이제 다 먹겠구나. 추협에서 가장 많이 적재하고 있는 고등어가 될 수 있고 간판을 바꾸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쌀 밥 맛있는데 그러면 쌀을 좀 사가는 것까지. 그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맥주를 만들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게 많아서 좀 많이 드셔보시면 재미있게. 천천히 드시고 가세요. 이혼자를 만들어서 감사드립니다.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참여해주셔서 저는 감사한 거죠. 오늘 예산 시장 재개장에서 한번 찾아왔고요. 예산 시민은 아니지만 예산에 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시장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야 우리나라 전체가 매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산에도 많이 방문해주시고 여러분들도 꾹 놀러오셔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해주세요. 안녕. 예산 시장 많이 와주세요. 예산 시장 화이팅! 어쨌든 화이팅! 예산 시장 화이팅! 다 됐죠? 예산 시장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치마자 바꿔내려. 이러지 이런 거 아니면 누가 이렇게. 안이 이렇게. 사장님 잘 돼가요? 사장님 잘 돼가요? 안이 더 이리세요! 누가? 야 하얀 어? 아 꺼벼기야 봐.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아 이거 까비게 하는 아침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하나 먹어야 될 거 같아 배고픈 아침으로 한 번 해 준비 잘 돼가죠? 네, 이제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주소 초바예요 한 번 왜? 모양 찍어가지고 판매하신 거예요 아유 그랬어요? 찌그러진 거예요 어차피? 아유, 이렇게 해 내가 아, 맛있네 지금 아, 이거 봐, 오늘 되는 날이야 야, 잘 챙겨줘요? 튀는 건 기계별케 해야죠 엄청 좋아해야죠 사장님 항상 긍정적이라고 오늘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먹고 싶은데, 그러면 성공하면 되죠 사실 시장이 자리 잡으려면 시장 자체에 있는 수익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를 코코 마을 단백하는 이제, 이제 세계를 마을 단백하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여러 가지 그래서 많은 지역에 멋진 장소를 만들 거니까 앞으로 전국 여기저기서 만나 뵙자고요. 저희가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직이 너무 떨어지니까 저도 외곽집은 잘하시는 거로 알고 많이 들었거든요 손님들이 막 여기 마주공자식 마주에서 가는 거 손이 너무 상한 거에요 떠나긴 어딜 떠나요 이게 아니라 간판만 내리는 거에요 안녕하십시오 소장님 예 그래서 빨간 국밥으로 바뀌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와 여기 진짜 게임 끝이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